에디셔널 큐브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세트만 해보죠 자 엠블렘하고 보증무기가 있는데 그래도 엠블렘은 교불이니까 교과를 먼저 쏴봅시다 아니다 근선에서 쏴봅시다 엠블렘은 교불이니까 아우씨 뭐야 쌍레를 가고싶은데 아 벌써요 여태까지만 백만원 백만원 넘게 쓴거 같은데 두개 만들었어 아 쌍레 쓰고싶다 안가더라구 공 15포가 나오면은 그냥 멈춰야 될거 같구 아니면 좀 해보는거죠 아 쉽지않네 아 쉽지않네 진짜 많이 썼는데 잠깐만요 에디셔널 큐브가 부족하겠는데 아 쌍레 가기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들어 진짜 안가도록 아 안넘오네요 아 안넘오네요 스물여덟개밖에 안넘는데 아 안돼요 메소로 사는거 좀 오반데 그러고싶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쓰고싶진 않은데 아우 아우 고대로 갖다 버렸네 열일곱개 옆에 갑시다 열일곱개는 부족할거 같애 아 이것도 단단하네 아 둘다 잘 안엄지겨 다 썼나 다 썼나 어 뭐해 유니클을 안가네 아아 그냥 갖다 버렸군요 아 스펙 하락했습니다 공격력 데미지였는데 요거 공격력이었는데 아 돈쓰고 스펙 하락했군요 아쉬우니까 좀만 더 사볼까요 하나만 사보자 메포가 26,000원도 꽤 없으니까 에디셔널 큐브 하나만 사볼까 30개짜리 얼마죠? 아 좀 쎈데 11억 3,700이면 하나만 하나만 사볼께요 어 스펙 하락했스 아 레전드 보내고싶은데 안녕님 추천즐 구독좋아요 아 근데 진짜 0154도 안나오는데 레전드 보내는 것도 빡세고 답도 없네 답도 없어 아 이거 편안할 것 같다 이러다가 또 돈을 다 잃어봐야 아 이걸 했으면 안되는구나 하는거지 zen't tell you 눈에 Cindy 추천즈샵 아어 다쌌어요 벌써 아 큰일 났다 이건 어떡하냐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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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돈 다 쓰고 스펙카락인가 제일 슬픈 결말이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레전드리가 갖는 내 에디션을 0.30%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복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무조건 마이너스지 아 채널이 저준가요? 아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무조건 개선해요 지금 아 성래 가고싶다 몇백개 던졌는지 모르겠네 몇백갠 던진 것 같은데 갈 생각을 안하네 오오 나왔어 아 이거 써야되겠다 근데 이걸 바꾸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저건 써야겠네요 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써야돼 저건 써야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에디션을 한 100개는 쓴 것 같은데 얘도 한 100개 썼을텐데 아 근데 나 왜케 등급업이 안되냐 등급업 하고싶은데 얘도 한 100개 먹었을걸요 더 먹었을까봐 몇개나 봤어 에이 모르겠다 윗잠 바꾸자 포방공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투자 결과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어 나 왔어 이탈리아 마지막 둘이 마지막 희망이다 이탈 남았으 아래가 20만 아니면은 참 좋은걸텐데 말이지 남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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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 아 왜 다 잘되더라고 마지막이 20이 하필 하필 이십이 아 위에가 40이고 아래가 이십이였소 허허 차라리 주 dare 상대 나 20이었으면.. 차라리 좋았을 텐데.. 하필 20이.. 하필.. 하필 20이.. 아.. 최악이네.. 하필 20이다.. 어떡해.. 하필 20이.. 대강 뛰어놓고 그만해야 되겠다.. 이제 앰블러 넘었고..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올라간다.. 진짜 장난 안치고 100개 넘었는데.. 200개 좀 가고 있지 않을까.. 아.. 이거 대강 나오면은 그만해야겠는데? 안 올라가.. 고프로 나오면 그만해야겠다.. 등급 오브라노네.. 간.. 1 더 4 아.. 633.. 다 썼어요.. 아.. 이거 얼마 쓰던지 모르겠네.. 여기에다가.. 왜 유니클 안가는거래..? 1 2 1 아.. 이거 사이에 하나하나는 왜 이렇게 증거넣는거예요? 2 3 1 5 5 4 5 3 아 진짜 안간다 최소 200개는 됐을 것 같은데 저주 먹었어? 내가 보기에는 저주 먹었어 아 200개 진짜 쓴 것 같은데 아니 왜 아니 왜 아 그만할까 아 06% 쓴까 그냥 아 더 이상 원래 자신이 없다 돈 다 썼어 야 이 큐브 이렇게 많이 할 돈으로 하트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일단 여기까지 아 20만 아니었어도 너무 아쉽다 얼마 썼어 거진 거진 100억 정도 쓰지 않았나요? 100억 정도 써가지고 박무 10% 올리고 공격력 3% 올리고 보공 10% 떨구고 AD 공격력 올리고 앱 아휴 됐습니다 저 Frogs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